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회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양입니다. 사표를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일보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리한 필력을 자랑해온 전영기 시사전을 편집인이 긴급거른 글을 올렸습니다. 7월 19일자 시사전을의 전영기 편집인은 전영기의 과유불급이란 글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회주의 사표 미스터리라는 긴급 칼럼에서 사표를 청와대에 던졌다는 그런 주장을 펼집니다. 사실상 명칭은 상임위원이지만 선거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조회주 상임위원이 주도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그런 소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기 편집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최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돌연 4위를 표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를 거쳐갔지만 임기를 반년 동안 단축해서 비밀리에 사표를 낸 사람은 없었다. 그의 사위 포명에 대해서 미스터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는 청와대에 사위 포명을 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조회주 상임위원은 왜 사표를 낸 것일까? 왜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일까? 자의일까? 타의일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조회주 상임위원은 지금 세상의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4.15 부정선거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4.15 총선의 무결승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저의 입장으로서는 조회주 상임위원은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4.15 부정선거의 총책임자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주요 인물입니다. 그가 사표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자는 사형이란 행별이 내려진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무수한 부정선거 증거물들은 조회주 상임위원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가 사표를 내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고 그가 죄를 자백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실직고해서 민족과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을 고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회주 씨가 주동자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스스로 주도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화청을 받았을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명력을 받았을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협조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모습은 어떻든 악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악도 보통 악이 아니고 그 악입니다. 거대한 악입니다. 우리는 누가 주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동자인지. 그리고 누가 주동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놨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전모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또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에게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을 순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혀 뜻밖의 당혹함과 의식함과 그런 모습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반응은 아닙니다. 그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지나치게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표정이 없는 듯한 때로는 초롱성 같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표를 던졌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집단들의 경고한 공동보조가 드디어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자는 누구인가? 실무책임자는 누구인가? 청와대 인물들은 누구인가? 수뇌부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데 온 힘을 다했던 문 대통령 이와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가운데 누가 관여했는가? 사건의 전모를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됐던 공병호TV와 바실리아TV가 공동으로 방송했던 4.15 부정선거 조작 실체 폭로와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전모를 낱낱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영상은 선관위 관계자들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일단 부정선거의 핵심 원흉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동시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해주 씨의 그런 사임 발표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피터 드로크 교수의 자서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평생을 통해서 만났던 일본 가운데 아주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자신과 함께 독일의 신문사 생활을 같이 했던 그리고 훗날 나치 친위대 2인자까지 올라간 젊은 날의 동료 현슈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일에서 나치의 만행을 막아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포춘지의 유럽 총국장직을 물리치고 독일로 돌아간 셰프라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드라카는 인간이 한 평생을 살면서 악과의 조우, 악과의 만남에서 인간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만 인간은 평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지 악과 흥정해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타협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을 이용해야 되거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과 손을 잡는 순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인간은 악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조혜주 씨가 청와대 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조혜주 씨는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는 악과 타협한 인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악의 협조한 인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조혜주 씨 이외의 행정부, 국회, 정당, 사법부, 그리고 선관위의 악과 타협한 죄로 악의 도구로가 된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먹칠한 인물들이 앞으로 대거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공병호TV는 그야말로 양심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